어서 오세요. 앞으로 가서 좀 앞으로 가서 핸드마이크로. 상을 또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경입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하고 함께 시상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 또한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성경 씨랑 시상을 한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가장 높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왔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같이 시상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멋있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선배님은 벌써 데뷔 25년 차가 되셨는데요. 하시는 드라마마다 정말 승승장 가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잘 모르겠고 오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씨도 사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오래 장수하는 배우가 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한번 시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아주 후보분들이 쟁쟁하신데요. 과연 어떤 분이 수상할지 선배님께서 발표해 주실까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장난기 있을 때랑 또 묵직한 연기할 때랑 다 너무 일품이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상 부탁드려요. 네, 이어서 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코미디 앤 로맨스 부문 여자 후배입니다.